가행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가행이 끝나요. 가행이 마지막 시간. 왜 가행인지는 아까도 얘기 드렸죠? 이게 수행이 차원을 떠난다니까요. 그 전에는, 보세요. 팔식에 좋은 선업 많이 지으려고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업들은 다 유루의 선업이었겠죠. 그렇잖아요. 자량이에서 지은 선업은요. 다 유루의 선업이에요. 아무리 많이 지어도. 왜냐하면 아직 법집이 다 있다고요.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줬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 아직과 법집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육바람일에 상응하는 선업을 많이 지었다고요. 명상도 했어요. 선정의 업은 명상을 해야죠. 선정 하루에 한 시간씩 참선했어요. 경전읽기. 그럼 지혜의 반야의 업도 자량도 닦았죠. 자꾸 쌓고 있죠. 남한테 좀 나누기도 하고, 남이 날 빡치게 했을 때 빨리 참기도 하고, 보시기에 인욕. 계율을 막 어기고 싶었는데 오늘 꼭 참고 한 번 지켰고. 또 뭐 있죠. 정진. 아, 졸렸는데 한 번 더 또 경전이라도 하나 읽고 잡고. 그러면 보세요. 정진, 인욕. 다 있죠. 육바람일에 이렇게 업을 주면 이게 유루의 업이에요. 이게 문제는. 유루의 선업입니다. 원래는 그럼 바라밀이 못 돼요. 바라밀이라는 거는 우리 공성 안에 갖춰져 있는 이 육바람일. 법성이 원래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으로 꽉 차 있어서 우리 청정강명심이 본래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탐욕이 없어서 보시가 나오는 거고 우리 청정강명심이 본래 성내지 않아서 인욕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본래 우리 청정강명심의 나태함이 없어서 청정강명심을 현실에 구현했더니 정진이 나오는 거죠. 청정강명심을 구현했더니 본래 여기는 오염됨이 없어서 유혹을 이겨내고 본래 여기는 지혜로워서 자명한 지혜가 밝혀지게 되고 또 여기는 본래 고유해서 청정강명심이 본래 그래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본식입니다. 그러면 자량에서 가행이 넘어갈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청정강명심을 깨닫는 거예요. 도노를 하는 거예요. 도노. 이 도노가 지관 쌍혼이라고 표현된 것뿐이에요. 지관 쌍혼이라는 건 도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청정강명심 자리를 증득해야 된다. 아까도 그랬지만 진여를 지혜로 직관하는 이 문별지. 이 문별지는 어디서 온다고요? 문별청. 그럼 선정에 여러 명상을 닦다가 그전에도 명상은 닦았겠죠. 명상을 닦다가 훅 하고 나와 남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와 남이 없는 지혜로 진리를 꿰뚫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잠깐이라도 이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가행이로 변한다는 거예요. 스윙. 가행정진. 이제는. 이제는 공부가 해볼 만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 정혜쌍수. 이 지관쌍수가 정혜쌍혼인데 그럼 설부 선정과 지혜잖아요. 육바라밀 중에 선정과 지혜 갖춰졌으면 나머지 내 바라밀이 다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나머지 내 바라밀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되죠. 선정과 지혜를 내가 장악했으니까 이 마음으로 베풀고 보시라고 이 마음으로 지게를 하고 이 마음으로 인욕을 하면요. 이러면 이제 뭐가 지어져요? 무루의 선업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행이때부터. 그래서 이 가행이가 귀한 거예요. 이렇게 무루의 선업을 닦아가다가 유루의 선업이 아니라 무루의 선업으로 업장을 정화하다가 일정 분량 업장이 탁 정화됐을 때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걸 막고 있던 업장이 닦일 정도가 되면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탁 터져 나오는 거를 자동으로 보리심이 발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지보살이다. 지난번에 읽었죠. 까말라실라 얘기에서도 승리의 보리심이 발동하면 일지다.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계속 이 주장이죠. 일지 때 절대적 보리심이 발동한다. 절대적 보리심이라는 게 이거예요. 아까 유루의 선업으로 이렇게 닦았던 것도 포함돼요. 다. 상대적 보리심에는 여러분이 보시지게 인욕 선정 지혜를요. 유루의 마음, 유루의 선업으로 닦는 것도 다 그거는 상대적 보리심에 놓아줍니다. 그런데 절대적 보리심은 시공을 초월한 참나에서 나오는 보리심이에요. 그 참나 자체가 보리심이고 그 보리심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발동할 때 승리의 보리심이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건 일지라고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대충 이 상황은 아시겠죠. 가행위가 왜 중요한지 이걸 아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러지 않을까요. 본유종자에 아무리 육바람이래 좋은 종자가 원만하게 성취돼 있더라도 원성실성 자리에서 진여 자리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현행을 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들어야 이 들은 게 훈습돼서 어부로 소장돼서 이게 자극을 해가지고 무루의 종자를 증장시켜요. 그럼 이 무루의 종자가 뭐를 해요? 선정에 들게 돼요. 또 이런 식으로 또 뭘 끌어내요? 우리 본유종자로부터 지혜의 종자를 끌어내요. 얘가 또 현실화돼요. 그럼 실제로 무분별전과 무분별지가 현실화되려면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듣고 해보는 거죠. 진리를 듣고 수많은 선행을 닦다가 이 하나만으로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진리를 듣고 많은 짓을 해보다가 이 종자들이 본유종자를 끌어내가지고 무루의 종자를 끌어내서 현실화시키면 그럼 거기에 다시 저장돼서 강력하게 무루의 종자가 저장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안에서 무루의 종자가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겠죠. 그게 가행이에요. 일정 분량까지 쌓여가는 겁니다. 무루의 종자들이 우리 아래아식에 저장돼가는 거죠. 자, 대승불교 가행이 3페이지 먼저 볼게요. 이것만 읽으시면 돼요. 3, 4페이지만 읽으면 가행이는 끝납니다. 가행이 마지막. 지관 쌍운. 이게 대승기 신론에서는 지녀산매라고 불러요. 지관 쌍운이 이루어진 상태를요. 지녀산매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지관이 갖춰졌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지녀를 터득했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지와, 지혜와 선정을 강조하면 지관 쌍운이고요. 거기서 얻어진 게 지녀라는 걸 강조하면 지녀산매가 되는 거예요. 대승기 신론에서는 지녀산매라고 그래요. 지관 쌍운이 갖춰지면 지녀산매를 얻었다고 얘기해요. 지관 쌍운을 얻고 신혜의 힘 믿음과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여기서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확신이에요. 확신과 이해력 확신을 통해서 이제 이해력까지 높아진 게 뭐예요? 무분별지를 얻었기 때문에 무분별지가 단순히 무분별로 머물지 않죠. 무분별후득지 보세요. 이게 분별지가 다른 말로 무분별 후에 얻어지는 분별지를 말합니다. 망상의 분별지가 아니라 무분별후득지 무분별을 얻은 뒤에 얻은 이 분별지로 이 지혜까지 갖춰야 이해력이 뛰어난 이해력이 갖춰지겠죠. 그럼 이게 이해력만 있는 게 아니라 확신 속에서 이해력을 갖춘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진여에 대한 확신과 이제 이제 하나님 없다는 소리 못하는 거죠. 기독교식으로 이제 불성 청정광명식 없다는 말 못합니다. 경험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진여에 대한 증득과 완벽한 증득은 아니지만 일별 맛보기 체험을 하고 이해까지 하게 됐어요. 이게 지관상원에서 얻어지는 게 신혜예요. 믿음과 이해력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참나를 만났는데 참나에 대해서 이제 믿게 됐죠. 안 믿다가도 이제 믿게 됐죠. 확신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다. 진여를 만났기 때문에 이 신혜의 힘으로 닦아가는 경지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경지를 신혜행지라고 합니다. 믿음과 이해로 닦아간다고 해서 행 행할행자 넣어서 신혜행지 신혜행지는 원래 어떤 경지냐면요. 대성기신론에서 신혜행지 그러면 일주입니다. 일주보살. 일주보살이 지관상원이 딱 안착되면 일주예요. 진여산매를 얻으면 일주보살이에요. 원래 일주보살부터는 신혜행지라고 하는데 이 가행정진의 그 가행과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경지예요. 그래서 이 가행이랑 신혜행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가행인 언제부터라고요. 일주보살부터. 하지만 가행 정진이 시작되는 것은 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지는 좀 더 소급이 더 앞으로 가볼 수 있죠. 처음 지관상원을 성취했을 때부터 가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가행이 신혜력이 강해지면 이제 일주가 되는 건데 처음 확신과 이해가 막 생기기 시작한 경지는 일주 더 아래부터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십신초부터 가능하다고요. 막 수행 시작에서도 문별 지혜 들어서 문별 정 속에서 문별 지혜로 진열을 맛보는 체험을 잠깐이라도 하면 이때부터는 가행이로 볼 수 있다. 이 얘기도 드렸죠. 그런데 이러면 이제 학당으로 치면 언제부터예요? 학사부터다. 사실 신사부터 체험은 해요. 그런데 이해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봐서 문별 지혜까지 갖췄을 때 우리가 학사라고 신혜를 얻었다고 하려다 보니까 학사에는 확실하게 지금 가행이로 가행의 맛이 있다. 하지만 지관상원이 아주 안착되는 것은 정사다. 학당식으로 말하면 정사부터 가행이로 보자. 이게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정사부터 가행이로 보자. 왜냐하면 지관상원이 안착됐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전 십신초나 우리 학당에서 말한 학사는 가행의 맛은 있지만 본격적인 가행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수신결에 보시면 가행이를 일주보살부터 가행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원래 유식학은 안 그런다고 그랬죠. 유식학은 유식학은 가행이를 일지 직전을 가행이로 본다고 이것만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또 했어요. 일지를 증득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시폐양 끝에서 시작된다는 설도 있고 일주보살 이후의 경지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고요. 제가 보는 가행이를 써놨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행이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제 입장에서는 난이 열이 발생했다는 난이 명득정이라고 따로 부르죠. 같은 무분별정인데 따로 불러주는 거예요. 명득정이라는 정은 유식성의 체험적 이해가 가능한 경지를 말한다. 진여예요. 유식성이란 원성실성 진여. 진여 관점에서 얘기해보자고요. 청정강명심 진여를 이제 막 체험적으로 이해가 가능했다 할 때가 난이다. 이게 가행이 시작이다. 이거고요. 이거를 유식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심사 자명한 분석이 가능한 정도다. 유식성의 체험적 이해가 심화되면 정의 열기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명증정 밝음이 절정에 이르렀다. 증가했다. 이거고요. 이때도 자명한 분석이 심화됐다. 상심사 분석만 한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는 인위는 여동하지 않음의 경지인데요. 인순정 인가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선정이라 진리를 인가하기 딱 좋은 선정이죠. 아 이거구나 하는 선정 그 전에 선정에 들어도요. 발급만 증가하지 아직 이해는 잘 안 됐던 거예요. 인가까지는 못 갔던 거예요. 알아지는 게 많아진 정도였죠. 분석은 계속 자명해지고 있는데 딱 떨어지게 이해를 했다고 이해를 했다고는 말을 못하는 경지였는데 인위 가면 이해가 된 거예요.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세제일이 가면요. 세계 최고의 경지라는 거죠. 최고의 진리 경지 가면 무관정 이제 견도 일지 견도랑 틈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서 유식성 원성실성에 대한 자명한 이해가 심화됐다. 이때 번뇌가 서멸되면서 열반에 안주하게 된다. 이때 열반에 딱 들어앉으면 그대로 일지로 가는 겁니다. 이때 일지로 가는 거예요. 세제일은 견도의 무관도 번뇌의 단멸이라고 해서 무관도라고 하고요. 무관도 다음에는 항상 한 세트라고 했죠. 해탈도 견도의 해탈도는 지혜의 증득 무관도가 하늘에 있는 구름을 걷은 걸 말하면 해탈도는 태양이 드러난 걸 말합니다. 동시예요. 그래서 무관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딱 사라지자마자 뭐가 돼요? 바로 견도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세제일이는 무관도다 하는 거는 거의 견도 직전을 말해요. 견도 직전. 이렇게 아예 이해를 하시라. 제가 유식학을 결론입니다. 가행인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우리가 유식학에서 말하는 가행인은요. 우리 공부에 바로 적용하기 문제가 있다. 왜? 유식학이 소승불교에 있던 순해탈분 순결택분을 갖다가 너무 언어에 걸려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가행인을 너무 견도 직전으로 몰고 갔다. 저는 그게 아니라 가행인은 총체적인 지관 쌍운이 안착돼서 일지 육바라밀이 총출동하는 일지까지 가는 그 중간에 법공을 얻고 구공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가행이라고 보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 주장은 제체안입니다. 그리고 난정 인 세제일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이렇게 해석해보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쪽 유식학식 해석은 진짜로 견도 직전인 거예요. 그 난위에서 정의로 갔다가 인위로 가버리면요. 바로 이제 틈이 없이 세제일에 들어가면서 틈이 없이 바로 견도로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실패한 끝날 때 견도 직전에 일지 직전에만 가행이라고 부르잖한 주장이 되니까 이 가행정진이 너무 협소해지죠. 가행정진을 할 시간이 지관상원 얻은 뒤에 그 자량 기존 자량이와 유루선을 닿던 자량이와 차별화된 무루선을 닦아가는 이 가행정진 지관상원의 경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져요. 막판에 그냥 마지막 견도 들어가기 직전에 뭐랄까요. 마무리 마무리 총정리를 그냥 가행이라고 부르는 게 돼요. 이거 뭐 며칠 걸리겠어요. 아니 시폐양까지 닦은 양반이 난정 인 세제일이는요. 그냥 하루에 끝낼 일이거든요. 자 한번 명상 들어가서 오늘 아무래도 일찍 될 것 같다. 지관상원 험하게 모든 경지에서 지관상원으로 다 한번 닦아봤고 육바람이 다 닦아야 시폐양이거든요. 온갖 험한 일 다 겪고요. 거기서 다 회양하고 거의 완전히 불성과 하나 될 지경까지 닦아가지고 마무리 마지막에 딱 앉아서 난 정 아무래도 구공이 이렇지 하고 구공에 대해서 인가가 분석이 막 명확해지다가 인가 마지막 최종 인가죠. 그래 육바람일이 그대로 불성이지 하고 세제일이에 들어가서 그대로 구공을 깨닫고 일지로 들어간다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 반나절 걸릴 얘기 아니에요. 반나절도 안 걸릴 얘기입니다. 왜? 시폐양까지 이미 다까운 양반이 들어가는 건 천라에도 들어가죠. 이해되시죠? 그런식 가행이 설명이 왜 이상해졌냐 이렇게 나오게 됐냐 소승불교의 가행이라는 거는 수다원과 직전에 사성제 마무리 총정리하는 고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무리하게 대승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용어에 집착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이 모순이 생겼다는 거예요. 10주 10행 10회항에 이미 지관상원의 달인인데 그 달인이 왜 마지막 가행 일 따로 그걸 지관상원 닦는 건 따로 분류를 안 해주고 마무리 견도 직전에 총정리하는 걸 따로 가행 위라고 해서 위를 따로 빼주냐 유식학식 설명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유식학 유가행 중간파나 달라에 이라마 같은 겔룩파는 어떻게 보느냐 가행이를 지관상원 되면서부터 가행이로 봅니다. 우리보다 더 넓게 잡아요. 10신 초부터 가행인 거예요. 사실은 지관상원만 되면 그냥 가행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맛을 한번 보실게요. 각주에 있어요. 그 달라에 라마의 그런 주장이 겔룩파의 주장이나 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까말라실라라는 수습차재라는 글을 쓰신 이 분이 유가행 중간파의 아주 대표 주장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티벳 가서 티벳의 불교를 포교하신 분이에요. 지금의 모습으로 티벳 불교를 디자인 하시는데 아주 선구자시죠. 지금 그런데 중간에 쫑카파라는 분 때문에 겔룩파가 주도가 되면서 이분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전 티벳 불교가 최근에 우리가 아는 달라이라마 이후에 티벳 불교만 티벳 불교가 아니에요. 훨씬 전부터 티벳 불교에 큰 흐름이 있었고 그 안에서 문파들이 끝없이 서로 경쟁하면서 오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요. 마지막 겔룩파가 승리해가지고 최근 몇백년을 다스린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분의 영향이 훨씬 컸습니다. 중암스님이 지은 불교시대사 까말라신라 수습차제 연구 333쪽에 어느 때 수행하다 보면 자량위를 말해요. 자량위에서 육바람일의 총체적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때 제법에 자성이 없음을 보며 어느 때 문별지에 딱 들어서 만법이 텅 비어있구나 본래 본래 공하구나 하는 걸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무자성을 말해요. 무분별지에 들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깨왔다경에 있는 것처럼 무한한 의식상태 빛나는 의식상태에서는 오원도 없고 지수와 풍도 없더라 사대도 없고 오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거기는 불생불멸하더라 하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분별지에 들어서 승리의 무자성을 보며 마음의 침몰과 들뜸 선정을 닦는 중이에요. 선정을 막 닦아가다가 육바라밀 중에 주로 선정을 닦는 거예요. 선정을 닦다가 갑자기 선정을 닦다가 무분별 정이 딱 얻어지면서 무분별지로 들어간 거죠. 승리의 무자성을 보며 선정에 든 내 마음에 침몰하거나 마음이 확 가라앉아서 무의식에 빠지지도 않고 들뜨거나 산란하여서 요동하고 있지도 않고 선정에 들 때 제일 좋은 게 들뜨지도 침몰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산란하면요. 명상을 하려고 마음을 모을 때마다 애가 계속 날뛰어요. 그런데 반대로 날뛰지 않으면 뭐해요? 자고 있어요. 침몰합니다. 의식이 점점 이뤄져가요. 양극단을 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명상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중간에 딱 정신 차리면 갑자기 말짱해지면서 무의식에 빠지지도 않고 마음이 산란하지도 않고 고요한데 또렷한 상태가 있어요. 이때 지금 알아지는 거예요. 이때 딱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접속이 돼가지고 저절로 선정에 공용을 썼다는 공용이라는 거는 애 썼다는 거예요. 노력을 들였다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았는데도 노력을 안 기울였는데도 저절로 선정에 딱 들게 되면요. 이건 제가 각주로는 제가 설명한 겁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무분별정에서 무분별지로 진열을 관조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게 직완상훈이죠. 그때가 직완상훈의 도가 완성된 것이다. 이게 일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신초예요. 너 이제 직완상훈 얻었다. 이겁니다. 그때는 힘이 닿는 데까지 신혜의 힘에 의지해서 이제 너 신혜의 힘이 커졌다. 믿음과 이해력이 탁월해졌다. 선정에 들 줄 알았고 무분별지로 제법의 공성을 무자성을 깨달았으니 이거 도노죠. 도노. 이제 너 신혜의 신혜의 행지 가행도에 안주하면서 닿도록 해라. 이때 가행도는 뭐예요? 신혜의 행지의 경지니까 원래 일주에 해당되는데 이분은 지금 일주 전에 십신초쯤에서 이미 허락한 거예요. 한 번 맛봤는데 지금 허락해 준 거잖아요. 너 어느 날 막 명상하다가 문득 딱 고요해지면서 참나 상태에 들어가서 일체가 공하구나 하고 딱 직관이 일어나서 나와서 그 선정에서 나와서 분별지를 써가지고 아 오운이 공하구나 이 말 나왔으면 너 직관상원에 도어든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홍의학당에서는 언제라고요? 학사. 학사 때 더 파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읽으니까 빵빨에라도 올려드리고 그렇죠? 이제 신혜의 행지로 가행 신혜의 행지에 가행도에 안주하면서 닿도록 하십시오. 이때 가행도에 안주해버리면 일주가 되는 거예요. 안주하면 일주입니다. 항상. 이제 막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신 게 엄청난 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혹시 안 하시고 학사 되신 거 아니죠? 학사분들 저 보세요. 눈 못 마주치시네요. 학사 될 땐 이런 얘기 없으셨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재밌게 하세요. 혹시 오늘 얘기 들었더니 내가 학사 아닌 것 같다 싶으시잖아요. 오늘 밤부터 열심히 해서 보강하세요. 티 안 나기만 하세요. 어디 가서 말 좀 줄이고요. 열심히 하세요. 자신 생길 때까지. 뭐 어떡합니까? 카수바경. 이미 받은 걸 어떡합니까? 바람율로 경영해야죠. 이 분 설명 지금 들어도 정확하죠? 아니 이르 까말라실라 이 분이요. 정말 설명을 잘해요. 제가요. 제가 그 공부에 욕 떨어지면 보는 게 수습 차제입니다. 이거 읽으면요. 타올라요. 워낙 경전 중에 누가 항상 제일 뭐 좋아하시나요? 했는데 제일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찾는 경전은 수습 차제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왜냐하면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 뛰게 만드는 경전. 푹 빠져서 보게 만드는 경전은요. 이 수습 차제라는 경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책 사시면 또 막 저욕하실 거예요. 한 페이지 보고 막 쓰러졌습니다. 한 걸 보고 어느 대목이 어느 포인트가 설렸나요? 예전에 정말 재밌었던 일이 제가 잘못한 거죠. 예전에 슈퍼맨 맨 오브 스틸인가 슈퍼맨 새로 슈퍼맨 나왔을 때 그 영화 보고 와서 괜히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라이브 때인가 아무튼 슈퍼맨 아주 보살을 그렸대요.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회원 분 중에 한 분이 가족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보고 오셔서 여기 딱 이 자리입니다. 강의 끝나고 나가는데 저기 문에서 절 붙잡으시고 어느 대목이 아니 가족까지 다 보여줬는데 본인도 어디가 보살도를 나온 거죠. 아니 그냥 슈퍼맨 보살이었다고요.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데 괜히 너무 기대하게 만든 거예요. 와 슈퍼맨이 보살도를 정말 잘 표현했나보다 기대를 크게 갖고 가셨나 봐요.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중간에 인류를 구해야지 이러는 부분들이 각오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 한 부분만으로도 되게 보살도 당크신 분이라면 뭔가 좀 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였는데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갈지 몰랐죠. 같은 책이에요. 까말라신라 까말라신라의 수습차제 연구라는 게 이거는 연구소고요. 연구소 안에 경전 번역본이 들어있는 겁니다. 까말라신라의 수습차제라는 게 책 이름이에요. 수습차제 우리말로 하면 차제는 사다리죠. 수행의 단계라는 겁니다. 수습은 수습이라고 많이 해요. 불경에서 수행을 닫고 익힌다 그래서 수습의 차제 수행의 단계 수행의 단계라고 번역돼 나온 게 있어요. 원문만 번역한 경전 번역본이 있고요. 수행의 단계 중암의 수습차제 연구 제가 주로 참고했던 게 달라이라마의 수행의 단계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에 새로 나올 때는 달라이라마 수행을 말하다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거기 뒤에 가면 수습차제가 상편 중편 하편인데 골고루 재미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강조점이 달라요. 하편인과는 쉽지 설명이 좀 자세하고요. 스토리는 같아요. 상중 하가 각각 포인트 잡는 대목이 좀 달라요. 근데 전체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글을 세 번 상중 하편으로 쓰고 강조점을 서로 다르게 해서 쓴 되게 특이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수행을 말하다 그 책에는 중편인과가 통으로 번역돼서 뒤에 실려있어요. 부록으로.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무슨 맛인지 경전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중하가 똑같은 스토리인데 살짝살짝 다른 거거든요. 강조점이. 중편만 한 편 보셔도 큰 흐름은 잡으실 거예요. 자 불교시대사 까말라실라의 수습차제 연구책에 367에서 368쪽 보시면요. 지관 상훈의 도에 대해서 말한 부분만 제가 뽑은 거예요. 보실래요? 어느 때 어느 때라는 것도 또 뭐 할 때요? 되게 또 명상 열심히 할 때요. 여러분 명상 열심히 할 때 학당에서 하라는 몰라 있잖아요. 몰라 열심히 할 때도 다 통합니다. 호흡 열심히 알아차릴 때도 통해요. 호흡이라는 대상이 있는 명상 몰입을 하거나 대상이 없는 몰라라는 대상이 없이 바로 이 무음별지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 명상을 하시거나 상관없습니다. 하시다가 문득 지관이 지관 이 선정과 이빠사나의 관은 이빠사나를 번역한 거예요. 지는 사마타고요.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둘이 나란히 어울려서 둘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선정에 들어가면 그때는요. 선정에 들어가는데 왜 이게 한 덩어리냐면요. 보세요. 왜 이게 지관상원인지 선정에 들었는데 지혜가 빛나는 거잖아요. 선정에 들었더니 자명하게 알아차려진 거예요. 진리가 아 하게 된 거예요. 선정에 들었는데 딱 다이렉트로 진리를 직관하는 그 상태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선정에 들었을 때는요. 생각을 못 하니까 딱 생각을 못 합니다. 직관만 하는 거예요. 딱 자명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언제 지혜를 얻었는지 아냐면요. 딱 나와가지고 생각을 딱 일으켰는데 아 하고 소리가 나옵니다. 아 오온이 공하구나. 선정에 들었을 때는 생각 못 해요. 진리랑 한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 덩어리였는지 아냐면 나왔을 때 모르던 게 알아져요. 갑자기 아까 안 나오던 말이 나와요. 이거 일상에서도 체험하시지 않으세요. 가끔 멍때리고 있다가 밥 먹어야지 이런 아무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뭔가 느낌이 딱 왔죠. 느낌 왔다. 아 걔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보시라고. 이건 진리의 직관은 아닙니다만 똑같아요. 선정에 들었는데 딱 들었어요. 들었을 때는 너무 자명한 느낌만 있었어요. 탁 나오면서 아 소리가 납니다. 아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구나. 아 인간은 육바람에 해야 되는 구나. 예전에 내가 못하던 말이 자신있게 탁 나갑니다. 뭔가 자극이 왔죠. 그러면 선정에 만 들었는데 왜 나는 갑자기 모르던 걸 알아줬죠. 직관이 있었던 거잖아요. 정보가 들어왔다고요. 그때 새 정보가 그걸 진리 직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에 딱 들어가 선정에 들어갈 때 지혜 까지 같이 같이 어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직관 쌍운인 거예요. 쌍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는 심신의 세란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만약에 명상에 딱 선정에 들었는데 의식이 어느 때보다 자명하게 딱 알아차리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요.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알아차림이잖아요. 깨웠다 경에서 말한 깊은 선정에 들었는데 의식이 빛나면서 일체가 공안주를 직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죠. 이때는 심신의 세란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너무 피곤하지 않을 때까지 공용이란 노력이라고 했죠. 더 힘쓰지 힘쓰음 없이 머물도록 한다. 애쓰지 말고 그 상태 일단 더 힘쓰지 말고 그 상태가 쭉 어디까지 가나 따라가 봐라 거기서 왜냐하면 애쓰다 보면 깨지니까 선정이 더 손대지 말고 그 상태를 음미해보라는 겁니다. 저 수행하다가 참나라에 접속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괜히 깨지 말고 그 상태에서 쭉 버텨보시라는 거. 되게 친절하죠. 그 상태에서 버텨보라는 거다. 애쓰지 말고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 머물러봐라. 그러면 이게 무분별정에서 무분별지로 관조하는 그때죠. 이것이 지관상훈의 길이다. 선정에 들었는데 딱 의식이 어느 때보다 자명해지면 그 상태로 쭉 버텨봐라. 이때는 애쓰기도 싫어져요. 애쓸 수 없게 돼요.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요. 애고의 힘이 빠지니까. 애고가 있어야 애를 쓰거든요. 애고가 약해지면요. 애쓴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쭉 흘러요. 그냥. 쭉 흡니다. 이게 지관상훈의 길이며 유분별영상 유분별영상은요. 분별있는 영상이라는 것은 뭐의 대상이냐면요. 위빠사나의 대상입니다. 위빠사나는 분별지 여기서 말하는 분별지의 대상이란 얘기예요. 위빠사나는 무분별지와 분별지가 있죠. 이 분별지의 대상이 유분별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무분별 대상은 사마타의 대상입니다. 이 두 개를 다 닦는 거다. 뭔 소리냐면요. 이때 이 무분별의 대상은 우리의 의식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 그 자체. 정광명심이 그대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도 그게 무분별 대상이고요. 만약에 이런 말 할 때는 뭘 가정에서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린다고 해보죠. 호흡을 무분별 대상으로 접근하면요. 사마탈에 들어있는 겁니다. 호흡 자체에 분별을 하지 않고 몰입하고 있는 거죠. 무분별 대상이에요. 그런데 들이신다 나간다 들어온다 알아차리고 있죠. 위빠사나의 대상입니다. 같은 대상도 유분별 영상이 되고 무분별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마타의 대상으로 삽느냐 위빠사나의 대상으로 삽느냐 그러니까 눈앞에요. 만약에 눈앞에 지금 저기 그 육아사들 요가 마스터들은 불교의 요가 마스터들이죠. 주로 뭘 했냐면 불상을 그렸어요. 부처님을 그 부처님을 눈앞에 그리고 시각화해서 보고 있을 때 무분별로 보고 있으니까 사마타 입장에서는 무분별 영상이에요. 그게 분별을 안 하고 집중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위빠사나의 대상으로 그게 작용할 때는요. 이 부처의 형상도 결국 내 의식의 작용일 뿐이구나 라고 분별하면서 보고 있죠. 따라서 이것도 아공이요. 법공이구나. 분석을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분별 영상이 돼요. 그래서 위빠사나의 대상은 유분별 영상 사마타의 대상은 무분별 영상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영상 다음에 의식 대상이요. 이제 이거는요. 지관 쌍운 닦을 때도 다 필요하잖아요. 지관 쌍운을 초월해서 지관 쌍운은 지녀랑 친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지녀랑 딱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지가 되죠. 일지부터의 영상은 일지의 영상 대상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사변제 기억나세요? 사변제 사물의 궁극적인 실상 그게 이제 또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유식학은 일지전은요. 유분별 영상과 무분별 영상이 있어요. 일지 이후는요. 사변제 소연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녀 자체를 봐요. 그런데 일지전에는 찢어져 있어요. 선정의 대상과 이빠사나의 대상이 찢어져 있다가 일지가 되면 지녀로 모아집니다. 지녀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쓰기 안 해지는 분위기 좋습니다. 이와 같이 유가사 요가 마스터가 이 차제를 지금 지관상원의 경제에 도달했으면 그러니까 선정의 대상으로서 기능하기도 하고요. 이빠사나의 대상으로서도 기능하기도 하는 이 명상의 대상들을 가지고 계속 지관상원의 도에 들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정강명이 대상이 되겠죠. 정강명 자체가 막 우리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들어가 보세요. 봐보세요. 무분별지에 만약에 안착했다면 대상은 뭐만 있을까요? 지녀만 있어야죠. 그래서 무분별지에 안착해버린 경제가 일지라니까요. 그럼 대상이 지녀만으로 딱 한정돼요. 그런데 지금은 무분별 선정에 들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분별 정에 들려면 그 대상을 삼는 거를 지금 이 정강명심이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이 대상을 무분별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또 이 지혜가 작동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직 이해하는 중이잖아요. 진열을 이해해야 되니까 유분별영상이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런 분별이 필요 없어질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 말들을 알면요.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건 뭐건 부처님이건 참나 자체건 간에 삼아타의 대상을 하나 정해서 선정해 두세요. 먼저 그 다음에 무분별지를 얻으면 진열을 만나죠. 이미 이때 진열랑 완전히 하나가 못 돼요. 잠깐 하나가 된 거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가행이니까 아직 나와가지고 군석을 자명하게 해야 돼요. 유분별영상으로 삼아서 막 그 내가 체험한 거를 유분별영상으로 삼아서 분석을 해야 돼요. 아공 복공 구공 육바람 막 연구해야 돼요.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열을 한 점 이런 의혹 없이 더 이상 분별할 필요가 없이 진열을 오롯이 알 때가 오겠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분별 하나가 될 때가 와요. 진열 그때부터 일지라고요. 이론상 그때부터 일지입니다. 그래서 일지부터는 분별영상 무분별영상을 이제 말하지 않아요. 진열하는 거 하나만 보고 가요. 이제 뭔 소리냐 무분별지가 안착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항상 진열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열에 대해서 더 의혹이 없기 때문에 따로 분별을 해서 진열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만 살짝 모으면 진열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뭐가 나와요? 육바라밀이 그대로 출동해요. 그러니까 의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지되기 전까지는 무슨 의혹이 계속 있겠어요? 육바라밀이 나오긴 하는 건가요? 안 나올 땐 없는 건가요? 막 계속 이제 진열랑 아직 진열랑 사이가 멀다는 증거죠. 진열랑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있는 건가요?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온전히 얘를 이해 못하니까 선정에 들 때는 만나고 지혜로 알아보긴 하는데 선정에 들지 못할 때는 지혜도 작동을 안 하니까 또 낯설게 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같다가 모르겠고 아는 것 같다가 모르겠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모를 수 없는 사이가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지입니다. 이론상 그러니까 이론상이란 얘기는요. 일단 이론적으로라도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혹한 입시제도 속에서 굴렸습니까?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여기 시험 보면요. 실제 일지보살보다 더 잘 푸실걸요? 답 고르는 데에 막 천재들이잖아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민족은. 이론적으로라도 한번 알아두시라는 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세요? 뭐가 답이다? 다음 중 다른 것은 유분별 영상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무분별 영상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3번. 진여를 사변제 소연 영상을 대상으로 삼아 수행한다. 다음 중 게재가 다른 것은? 3번. 아시겠죠? 이렇게 개념으로 좀 친해져야 내가 구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차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를 말로 써놓으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멀리할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명상에 들었다 나와서 분석하고 명상에 들었다 나와서 분석하고 제 Z자 이론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Z자 이론 기억하시죠? 보세요. 참나의 현존. 참나 접속해가지고 이게 무분별 정의잖아요. 무분별 정의입니다. 무분별 선정을 제가 참나의 현존에 접속 그러면요. 진리 직관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무분별 지잖아요. 진리 직관. 여기 분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으로 아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깨어있을 뿐이에요. 깨어서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언제 표가 나느냐. 나오면요. 분별지가 작동해요. 진리의 분석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육바람일에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이 Z자 이론 기억하세요. 그냥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던 거예요. 용어만 다른 거지. 명상에 딱 참나 접속이 일어나는 게 무분별 정의예요. 참나 접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분별 영상을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명상을 해야 되니까. 뭔가 하나에 꽂혀야 되잖아요. 불교에서 무분별 영상으로 많이 쓰던 게 사실은 초기 불교 때부터 많이 쓰던 거 뭐냐면요. 되게 번잡하긴 한데 눈앞에다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판을 하나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 색만 봐요. 아무 생각만 안 하고 그 색만 몰입합니다. 마음에 눈을 감으나 뜨나 그 색이 완전히 내 시각화되게. 그럼 이게 무분별 영상이죠. 그럼 시각화시키죠. 그 다음에 지혜로 꿰뚫어봐요. 이게 이것 자체도 의식의 전변이라고. 그럼 의식의 전변이라고 꿰뚫어보려면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럼 그때는 이 영상이 이 선정의 체험이 시각화의 체험을 통해 얻은 이 영상이 유분별 영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분석의 대상이니까. 이 파란색이 빨간색과 다르고 자성과 차별이 있지만 이 이름이 파랑이지 알고 보면 이게 뭐다? 의식의 전변이다. 여기를 쭉 분석을 해야죠. 그런데 직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직관은 난해하단 말이에요. 생각을 못하는 자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시면 쉽다니까요. 쉽게 가는 법이 있어요. 명상에 들어봐요. 깨어있어 보세요. 참나랑 함께 있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의식의 전변이다. 그게 아공 관점에서 법공 관점에서 그게 독자적 실체가 없다. 이걸 분석해 보는데 명상에 들기 전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소리가 나와요. 직관이 안 일어난 거죠. 그런데 딱 명상에 들었다 나왔더니 갑자기 자명하게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아공이지. 당연히 법공이지. 뭔가 직관하신 거죠. 이거 구분하시겠죠. 뭔가 기특한 소리가 내면에서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면 명상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여러분 정신만 좀 모아서 깨어나도요. 갑자기 아 일체가 내 의식 작용이네.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직관을 했다는 얘기예요. 뭘 봤으니까 이게 나오죠. 정보가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애고 입장에서는. 쉽죠. 쉽죠. 자책하세요. 오늘 명상이 들었는데 하나도 하나도 다른 소리가 안 나오고 다른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소리예요. 막 새로운 정보가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아 진짜 그러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깨어있기만 해도 진리를 직관하기 때문에요. 자동 직관이에요. 여러분 노력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분별 정만 들면 자동으로 무분별 지가 작동하는 거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깨어있기만 하면 지금 일체가 의식의 작용으로 보여요. 그게 직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을 살짝 모아가지고 생각감정보감을 쫙 쪼그라뜨려가지고 보시라고요. 그럼 이놈이 생멸하고 있는 게 자꾸 보이면 직관으로 뭐가 오겠어요. 아 얘네들이 무상하구나. 그걸 말로 표현하면 무상고 무화가 나오는 거. 생각감정보감을 쪼그라뜨려서 보고 있으니까 아 얘네들이 내 의식 작용 같은데 참나의 작용이구나. 얘네들은 독자적 실체가 아니구나. 벗고. 또 또 또 마음을 딱 쪼그라뜨려서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깨어있기만 하면 육바람 사랑의 마음이 관대해지고 자비로움이 올라오고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나오고 뭔가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관찰해보니까 뭐예요. 내 참나의 속성은 육바람이구나. 내 진여의 법성은 육바람일의 법성이구나. 이게 딱 떨어지면 구공이 나오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딱 관찰하는 거예요. 생각감정보감을 깨어서 보세요. 그래서 안으로 참나만 보고 있어도 되고요. 그것만 직관이 아닙니다. 참나 보고 있다가 나와도 참명한 말이 나오고 대상을 보고 있는데도 깨어서 참나의 눈으로 보면 또 직관이 나와요. 재밌죠. 분석하면서 직관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방금 이 얘기한 거는 직관과 분석을 같이 쓰는 거예요. 무분별정에 들어서 무분별지로 딱 보면요. 대상을 봐도 보인다니까요. 직관이 또 작동해서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대상 다 끊고 여기까지 얻은 걸 가지고 대상 다 끊고 들어가 있으면 깊은 명상 속에서 또 진리 직관을 음미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나오면 또 더 기특한 소리가 또 나옵니다. 진리가 소화돼서 또 나와요.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분별과 무분별이 그래야 무분별도 맛이 납니다. 분별을 하면 안 된다고 무분별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요. 그냥 멍때리는 상태가 돼요. 분별을 못 하면요. 분별을 못 하는 게 수행이다. 이래 버리면 그냥 멍때려야 됩니다. 아니에요. 정확한 말을 하기 위해서 몰라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몰라를 한 거예요. 몰라를 했으면 진리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요즘 몰라를 계속했더니 진짜 아는 것도 몰라지고 다 몰라졌어. 이런 안타까운 상태죠. 알아줘야 돼요. 알려고 몰라를 한 건데 무분별만 있고 지혜가 없잖아요. 무분별 질을 얻으셔야 됩니다. 무분별만 얻으시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못 써지면 안 되죠. 자, 얼마나 디테일한지 보세요. 지관 쌍원의 길을 이제 얻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요가 마스터가 이 단계를 찾으라는 건 사다리라고 했죠. 단계를 말해요. 이 수행의 단계를 한 시간 여기서 한 시간이라는 건요. 티벳 시간 한 시간에 24분 정도예요. 한 시간이나 혹은 반자시 한 시간 반 또는 일자시 한 번 앉을 때를 세 시간이라고 이분들은 세 시간을 일자시 한 번 앉을 때죠. 반자시는 반만 앉았을 때 그래서 한 번 앉았을 때 세 시간 시간을 어떻게 연장하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깨워서 진리를 직관하는 상태를요. 이 무분별정을요. 쪽 완벽하게 초월된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감, 적응감을 경험하고 있어도 지금 내 안에서 진리 직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무분별정과 무분별지가 작동할 수 있어요. 참나 접속해가지고 정강명에 접속해가지고 육군을 바라보면요. 같이 작동합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무분별지 이쪽에서는 분별지가 같이 작동해요. 재밌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시간을 한 시간 24분 한 번 당겨보시고 한 시간 반 당겨보시고 세 시간까지 끌고 가봐라. 지금 학당에서도 막 3시간 하라고 하죠.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말하는 거 우리 다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나아가 어디까지 하라고요?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진성 진여성 구경 진실 승리의 무자성의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왜 따로 제가 일부분이라고 썼냐면요. 여기서 진성이 만약에 궁극의 진성이면 이미 일지죠. 같은 진성인데 표현을 같이 해버리니까 진여 본성을 원하는 만큼 진여 본성을 수습하며 머물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문에는. 제가 설명 붙인 부분이 뭐예요? 이 진여성은 아공, 법공의 진실을 말하고 아직 구공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분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도요. 지관상원 얻으면요. 법신을 조금 본다 그래요. 소분을 봤다. 조금의 분량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공, 법공의 진실은 맞는데 궁극의 진실은 일지에서 견도할 때 현증하거든요. 현증이라는 것도요. 분별 없이 직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석 없이요. 육바람일에 육바람일을 원만하게 갖춘 진여성을요. 오롯이 여러분이 직관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이 얘기는요. 직관할 때 육바람일이 구슬처럼 육각형으로 펼쳐져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분별지인데 그게 보이겠어요. 무분별지에서 진여를 직관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나왔을 때 육바람일이 총출동해야 돼요. 총출동 안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공, 법공 구공에서 구공은 반야바람일로 총출동하고 나머지 보시지계의 인욕정진이 총출동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발동하는 걸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정확히 알았으면 정확히 작용합니다. 이런 얘기 오사 안 해줍니다. 지금 직관과 직관 이거 Z자이론 정확히 무분별지에서 진여를 직관했으면요. 나올 때 분별지 터져나오고요. 육바람일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일지인 줄 아는 거예요. 깨어있기만 해도 육바람일이 총출동하니까. 육바람일이 내 본성이라는 것에 대한 한 점 의혹이 없어지니까. 실제로 육바람일이 나를 끌고 가는 게 느껴지니까. 진여를 내가 깨어있기만 해도 진여를 내가 통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져요. 그때 통다리 견도이라고 합니다. 도를 봐버렸다. 이미 도는 다 봤다예요. 왜냐하면 다른 도가 없어요. 읽지만 되면 도는 다 본 거예요. 그럼 10지까지 뭐 하느냐 본 거를 정말 잘 구현하는데 점점 더 능숙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조금만 더 갈게요. 현증이라는 걸 직접 지각하는 겁니다. 직관하는 겁니다. 그렇게 직관하고 안주함 이걸 닦는 거예요. 일지에 가야 진여와 한 덩어리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일주는요. 진여랑 가행이는 한 덩어리 못된 거예요. 그런데 일주는 가행이가 왜 그전 수행하고 별개로 가행이라고 가행정진이라고 따로 불러주느냐 수행의 질이 달라졌어요. 이제 진여 보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진여를 보면서 탐구한다니까요. 일주부터는 일지는 이제 한 덩어리가 된 거고요. 그 뒤에 공성과 대비의 정화인 공성과 대비 일체의 자성이 없음 공성과 대자 대비의 정수 정화는 정수입니다. 정수인 보시 등의 모든 복해의 자량 지금 육바람이를 말해요. 육바람이를 자량이라고 지금 부른 겁니다. 여섯 가지 우리가 닦아야 할 공덕 자량들을 아직 그러니까 자량이 끝났다고 지금 자량 안 닦는 게 아니에요. 가행이를 통해서 신의 힘을 얻었으면 더 열심히 육바람일의 복덕을 복덕의 자량들을 성취해야 된다. 더 열심히 쌓아가라. 자량이가 멈춘 게 아니라 자량이가 가행이를 만나면서 승화되는 겁니다. 정말 본격적인 육바람일 자량 자량이가 육바람일의 아이템을 모으는 거라고 하자고요. 육바람일 아이템 모으는 걸 자량이라고 하면 유루의 아이템을 모으고 있었던 게 자량이고요. 가행이부터는 무루의 아이템을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량이는 오히려 가행인 거예요. 가행이부터 진짜 육바람일의 자량을 쌓아간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덕 자량을 모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게 되면 이분 얼마나 철저합니까. 먼저 지관상원 얻은 다음에 뭐하라고 돼 있어요. 육바람일 다 그려잖아요. 자량이가 끝난 게 아니라고. 육바람일을 더 열심히 다 그라고. 이와 같이 행하게 되면 어느 날 그 선정이 온갖 종류의 모든 최승이 함께하는 공성 구일체 묘상공이 제가 구공을 여기서 뽑아낸 거거든요. 까말라실라가 표현한 이 구일체 묘상공이 제가 말하는 구공입니다. 일체의 신묘한 형상은 육바람일이에요. 일체의 온갖 종류의 모든 최승 최고 뛰어난 것들이 함께하는 공성은요. 선정에만 들었는데 정신만 차렸는데 깨어나기만 했는데 육바람일이 총출동하는 선정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육바람일을 완전히 갖춘 공성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관 쌍운을 통해 지관 쌍운과 나머지 바람일들의 수행을 통해 그래서 합쳐서 육바람일을 가행일 때 더 열심히 닫게 되고 가행정진 하다가 육바람일이 완벽하게 갖춰진 선정 공성을 얻으면 일지보살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죠? 또 수습차제연구 386에서 387쪽 보실래요? 마지막입니다. 유가사 요가마스터입니다. 요가의 스승은 이와 같이 인법무아의 진실 인무아 아집을 초월하면 인무아라고 하죠. 법집을 초월하면 법무아 인과 법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이 두 가지가 다 무화 고정된 독자적 실체가 없다는 이 진실에 안주함으로써 이 진실을 깨닫고 또 안주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무분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무분별정에 든다고 할 때도 이겁니다. 자 무분별정에 들어서 직관을 얻어요. 진열을 직관했죠? 자 이 직관은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이에요. 일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육발 참나와 접속해야만 체험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정광명에 접속해야만 체험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게 이 체험이에요. 이게 지혜지만 동시에 체험이에요. 꿰뚫어본다는 이 직관은 체험이거든요. 지혜는요. 직관과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직관 쪽은 체험이에요. 느낌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느낌을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개념화합니다. 언어화해요. 개념화는 언어화예요. 언어화한 다음에 다시 무분별정에 들어가요. Z자 이론이 반복되거든요. 무분별정에서 무분별지로 그래서 분별지로 다시 분별지에서 또 뭐예요? 무분별정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점점점 정밀해지다가 나중에 어느 때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체험도 수반돼야죠. 체험까지 수반되다 보면 이 체험이 이 체험이 지금 복덕자량 쌓는 겁니다. 자량 쌓으란 말 이거예요. 총체적으로 다 닦죠. 분별지에서 자량 쌓고 또 다시 돌아가서 무분별지에 들어가서 또 다시 나오고 이 짓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육바라밀을 안 하면요. 절대 무분별지에 들어도 무분별정에 들어도 내 본성이 육바라밀 덩어리인지를 모릅니다. 현실에서 안 닦아봤기 때문에 뭐랑 똑같냐면요. 현실에서 육바라밀 중에 현실에서 선정을 안 닦았는데 여러분 참나가 고요한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보시를 안 닦았는데 참나가 보시 덩어리인지 아시겠어요? 이상한 얘기죠. 선불교는요. 한방에 참나 만나면 참나가 육바라밀 덩어리라 한방에 더 노해서 참나 만나면 육바라밀이 총출동한다고 주장해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선정도 못해가지고 몇십 년 선정에서 겨우 견성하면서 꽃이랑 지게 인욕은 거져먹으려고 하세요. 갑자기 안 닦은 거를 안 닦은 걸 왜 거져먹으려고 하세요? 그거 하면 차크라도 알아서 열리고 다 드시려고 하세요. 밀교까지 아니 닦아야 아니 몸에도 밀교도 차크라 다 열어놔야지 단전의 기운을 모았을 때 열린대로 채널 열린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도 육바라미를 다 개통해놔야지 깨어있을 때 힘이 육바라미로 터져나오는 거죠. 이 작업을 하나도 안 하고 한 방에 선정 하나로 모든 걸 얻으려고 해요. 선정과 지혜만으로 이거 나머지 한 번에 다 먹겠다 해요. 돈호 돈수 위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깐말라 신라가 돈호 점수의 대표 주자입니다. 한 방에 안 된다. 지관상원 먼저 얻어라. 그 다음에 지관상원에서 지관 관이 분별지까지 관이니까 지관상원 얻은 다음에 육바라미로 복덕자랑 쌓아라.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구일체 묘상공 구공 얻게 된다. 지금 우리가 학당이 그대로 하고 있죠. 유가사가 임본무와의 진실에 안주함으로써 여기는 아공 복공밖에 없으니까 구공에 아직 구공에 못 나간 단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공에 안주했다고 하면 이미 일지니까 임본무와의 진실에 안주했다고 하잖아요. 안주함으로써 분석과 관찰의 행위가 달리 없는 까닭에 분석관찰 없다는 얘기 뭐예요? 무음별지에 들었다는 얘기 무음별지에 들어서 진여에 안주하고 있는 이 상태 이때 분별과 논의가 끊어진 이 한 덩이 마음이 그 스스로 무음별성에 들어감으로써 공용에 쓴 노력이에요. 공용은 노력입니다. 노력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힘쓸 수가 없어진 거예요. 무음별인데 애고가 작동 안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요? 노력은 반드시 애고가 있어야 됩니다. 애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 요가마스터는 진성 우리의 진여성을 극명하게 원성실성을 극명하게 관주하여 머물게 된다. 딱 한 덩어리가 돼서 깨어있게 돼요. 진여 상태에서 만약 어느 때 침몰과 도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침몰 마음이 가라앉거나 무의식으로 도고는 의식으로 산란하거나 할 여임으로써 마음이 평등하게 머물고 스스로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초의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무의식도 의식도 아닌 초의식에 들어가서 진성을 만조하는 마음이 지극히 명징하게 되면 진여 본성을 알아차리는 직관하는 마음이 지극히 자명해지게 되면 그때는 공용의 씀 노력을 버리고 그 중정을 지키는 딱 균형만 잡고 있는 평사 평평한 평은요 평평하다는 얘기고 사는 버릴 사자는요 마음에 어떤 희노애락이 없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고락이 없는 상태 마음이 평정돼 있고 고요한 이 상태 행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는 거예요 쉬면서 진리의 안주에 있어라 그러면 이 또한 이때가 직관상원의 도가 완성된 것임을 알라 그러니까 내가 선정에 들었는데 진리를 관조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선정에 들어서 진리를 관조하고 있는데 마음이 들뜨지도 침몰하지도 않고 오롯이 깨어있어요 그때는 노력도 하지 말하는 거예요 괜히 깨니까 노력을 하려고 하면 깨집니다 오히려 애고가 작동하니까 애고 작동시키지 말고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해보라 얼마 가든지 간에 그게 10분을 가건 1분을 가건 5초를 가건 그때 머물다 보면 그게 직관상원이라는 거다 그래서 아까 그걸로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24분을 한번 끌고 가보고 1시간 끌고 가보고 3시간 끌고 가보고 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원하는 만큼 끌고 가봐라 이러다 이러다 이제 안착되면 일지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일지되는지 설명 자세하죠 이런 책을 보세요 한방에 부처대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보다가 죽어요 나는 언젠간 되겠지 아무튼 이번 생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도는요 허망한 도가 아니죠 일단 직관상원부터 얻어서 신의 힘을 키워가지고 또 정진을 하는 겁니다 하면 한 만큼 얻는 도예요 이 도는 로또식 수행이 아니에요 한방에 어디 화두 터질 날 오지 않으려나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분별지 선정에 들어서 몰라 괜찮아 하면 선정에 잘 들어요 몰라 괜찮아 하고 딱 이원성을 초월하시면 바로 무분별지입니다 거기서 분별 진리를 관조하고 있다가 나오면 뭔가 분석이 더 잘 돼요 그전하고 다르게 자명한 분석을 더 하게 되고 그대로 또 육바람일을 양심성찰하면서 실천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여기 공덕자량 플러스 호흡수령까지 하셔서 에너지도 모아 놓으세요 에너지도 자량이죠 얼마나 중요한 미천인데요 에너지랑 육바람일과 에너지가 둘 다 중요한 자량입니다 성불할 때까지 미천입니다 그러니까 가행이는 자량을 안 쌓는 게 아니라 더 본격적으로 자량을 쌓는 행위입니다 가행이 아니라 견도로 가도요 견도 때부터 더 열심히 자량을 쌓는 거예요 아이템을 자량은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끝없이 쌓아가야 돼요 안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량 없이 이지 삼지 가시게요 저 자량이 저 자량이가 맨 앞에 있는 거는 아직 가행정진도 아니고 자량이나 하는 정도라는 얘기예요 아이템이나 죽고 다니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량이지 자량이는 끝까지 자량이에요 사실은 일지가 이지갈 자량이 필요하고요 이지는 삼지갈 자량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게임 설명한 친구 한 것 같아요 에너지 딸리면 못 갑니다 죽어요 게임하는데 생명력 막 줄어들고 있으면 게임 되나요 호흡해가지고 에너지 충전하세요 총 게임하면 실탄 떨어지죠 빨리 충전해서 또 쌓아야 되죠 계속 호흡해가지고 에너지 충전하시면서 동시에 육바람을 닦으면서 또 깨어서 계속 진리 직관과 분석을 계속 하시면 이러고 안 되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로또식 수행은요 안 되면 꽝인데요 이 수행은요 안 돼도 한 만큼 안 된다는 게 없어요 한 만큼 내 거지 이 수행은 하신 만큼 여러분 겁니다 점점 더 진여와 하나가 돼가요 한 방에 진여를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런 로또식 수행이 아니라고요 선방에 앉아서 수행해도요 이번 한철 이번 안걷 때 견성해야 되는데 이런 수행이 아니에요 착실하게 견성을 향해 몰고 가는 수행이지 은꾸몰 은꾸몰 밥하다가도 밥을 정신 차려서 깨워서 밥하고 깨워서 울력하고 깨워서 명상하고 하루 종일 수행이 돼요 정신만 모으면 선정이거든요 어느 때고 바로 무분별지에 들어갑니다 앉아서 해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선불교 선사들이 일하다가 기하장 던졌는데 기하장 소리 딱 듣고 무분별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견성하신 분도 있어요 실제 여러분 수행하다가 방문 벌컥 열면 깜짝 놀라서 문별지에 들어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애고가 막 명상에 들어가려고 하면 애고가 뭐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빠져요 애고가 늘 할 일 없던 애가 지금 막 뭐도 해야 되고 누구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봐야 되고 지금 막 관리해야 되는 틱톡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다가 누가 밥 먹어라 하고 방문을 벌컥 열면요 깜짝 놀라가지고 딱 깨어나 버려 그때 무분별정에 딱 접속된 거예요 그때 진리 직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오면요 다른 생각 다른 소리가 나와요 어? 나 참나 본 것 같아 이상한 말이 나와요 내가 우주였어 내가 신이었어 그게 뭘 봐서 나온 거잖아요 뭔 경험이 있으니까 분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깨어나게 하는 그 수법이 왜 좋으냐면 무분별정과 지혜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금 잠깐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딱 잠깐 생각이 멈춰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주장자 치고 하는 거예요 좀 들어가라고 왜 자꾸 기어나와가지고 날 괴롭히느냐 들어가라 각자 너희 참나 들어가라 이런 거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고요 이제 가행위는 끝났습니다 견도위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